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 찍어줄게 자, 먹이눈에서 맞게 저기 재진코 관찰해주세요 목처럼 하수이고요 하수 부분은 그 머리 부분이 약간 유행스뭉술하죠 땅을 타기 아주 좋습니다 타퍼럼 한꺼번에 속을 모으기가 되게 좋게 생겼어요 그리고 발가락도 보세요 앞에 청소는 잘 봐주세요 보이죠? 그리고 귀 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돼지도 눈도 보세요 눈이 철렁철렁합니다 모귀를 한꺼번에 갈수하는 눈이 치기 때문에 눈이 청양구멍 하고요 꼬비도 보시면 징글글 돌리는 걸로 보셔요 그리고 탈퍼면 반갑다고 인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빙글빙글 돌리는 걸로 보셔요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탈퍼면 반갑다고 인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돼지도 잘하네 자, 먹이눈에 드시고 그다음에 오리 먹이눈가 조금 남겨주시고 조금 남겨주시고 오리 두 개씩 꽂아주세요 dest minimum 양만 근처 오리 소리 들리죠? 오리꺼 남겨놓으래 오리꺼 남겨놓으래 새내꺼 남겨놓으래 암묽니? 갯고 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